안녕하십니까 연찬입니다. 오늘 수업 우리가 46페이지 법률행위 1반으로 들어가죠. 자 우리가 지금 기초강의를 하고 있죠. 우리가 저번주에 뭘 했냐면은 법률사실에 분류해 가지고 적법행위, 법에 반하지 않는 행위, 법에 적합한 행위로 우리가 둘러 나누죠. 법률행위라는 것과 준법률행위라는 것으로 많이 할 수 있죠. 나누는 기준은 뭐였나요? 의사표시죠. 그 적법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들어 있으면 법률행위, 의사표시가 없으면 준법률행위고요. 그래서 준법률행위에서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사실행위에 공부했고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이기 때문에 준법률효과는 무엇에 의해서요? 법률규정에 의해서 그 효과가 결정이 된다. 까지 했어요. 자 이제 법률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이 들어왔는데 법률행위라는 것은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법률행위이고 그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의사표시,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에 따라 효과가 결정이 된다. 기억나시나요? 저는 교재 보시면 1번 법률행위에 의해가지고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구성요소라는 이런 말이 나와요. 왜냐하면 의사표시가 있어야지만 법률행위고 없으면 준법률행위고요.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의사표시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2번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서설해가지고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근데 조심할 것은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지만 의사표시만으로만 구성된 건 아닌 거죠. 이런 그 혼인, 자 결혼하자, 좋다 라는 의사표시 외에 혼인신고라는 사실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부른 부부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지만 의사표시만으로만 구성된 건 아니고요. 2번 의사표시와 법률행위 관계 또 나오죠. 가,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나, 법률행위는 법률요건이고 그 안에 있는 의사표시가 뭐가 되죠? 법률사실이고요. 다도 마찬가지죠. 또 법률행위 효과는 의사표시에서 결정되니까 의사표시가 무효면 법률행위도 무효고 의사표시가 취소가 되면 법률행위도 취소가 된다는 말이 나와 있죠. 3번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성립요건을 생각해보죠. 우리는 기초강의이기 때문에 특별성립요건을 안 볼 거예요. 그냥 일반성립요건만 보는데 자, 하나는 알고 있죠.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그죠? 그 다음 의사표시가 뭐죠?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니까 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당사자가 있어야 되겠죠. 또 원하는 바가 있어야 돼. 나 지금 무척 원해. 이건 의미가 없어요. 무엇을 원하는지가 나와있어야 되니까 원하는 바,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이게 뭐죠? 일반성립요건인 거예요. 자, 효력요건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법률행위가 성립이 돼요. 문제는 성립한 법률행위는 무효일 수도 있고요. 뭐일 수도 있는 거죠? 유효일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성립한 법률행위가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요건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유효요건 또는 효력요건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과거에 지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효, 유효를 따지려면 법률행위로서 성립을 해야 되고요. 법률행위로서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무효, 유효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유효하기 위해서는 첫째, 당사자에게 능력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그래서 권리능력이 없거나 의사 무능력제의 법률행위는 효력이 없다. 무효가 되고요. 또 제한능력제의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기본적 개념으로서 했기 때문에 이거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있고 그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되고요. 의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하자가 없어야 돼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의사표시라는 분리된 별도의 장에서 공부를 해요. 뭐 진의한 의사표시니 통정의표시니 다 뭐죠? 의사표시가 유효권을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기초강의일 때는 기본 개념만 잡겠지만 기본적 강의에 들어가게 되면 의사표시가 유효권도 거의 하루 종일 강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목적이 있고 이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확정될 수 있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자, 이것도 우리가 하루 종일 수업해야 될 분량이고요. 기초강의일 때는 안 볼 거예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뭐가 돼요? 유효가 되고요. 특별 효력요건은 다루지 않는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49페이지 오시면 대표의 의지가 나오죠. 아직 문제를 풀 수는 없고 3번이 답인데 이유는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금 계약의 계약금의 지급은 계약 법률행의 성립요건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49페이지 이제 법률행이 종이입니다. 다시 와서 자, 의사표시가 있어야 법률행이 돼요. 한번 이렇게 해보자고요. 자,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률행이니까 의사표시가 하나가 있는 것도 법률행이고요. 의사표시가 두 개 있는 것도 법률행이죠. 그죠? 하나만 있으면 성립하는 법률행을 우리가 단독행이라고 하고요. 의사표시가 두 개 있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을 우리가 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죠? 자,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요. 을에게 일정한 의사를 표시했어요. 하나죠? 이것만으로 성립한다면 이거 우리가 단독행이라고 하고요. 을이갑에게 두 번째 의사를 표시했어요. 이 두 번째 의사표시가 있어야 성립하는 경우로 우리가 계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의사표시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승낙의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면 단독행위는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성립한다는 말은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단독행위란 승낙을 얻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단독행위라고 해요. 자, 계약은 두 개라는 말은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뭐예요? 계약인 거예요. 자, 올해도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 계약과 이 계약과 단독행위를 구별하고 단독행위의 종류를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는 민법의 기초로서 시험에 참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근데 의외로 잘 틀리세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뭔가 깨알같이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승낙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뭐예요? 단독행위 승낙을 얻어야지만 성립하는 법률행위의 계약이니까 다음 중 계약인 것을 물어보면 외워서 문제를 풀면 안 되고요. 그러면 함정에 빠집니다. 다섯 개의 지문 중에서 승낙을 얻어야 되는 것을 찾으면 돼요. 또 다음 중 단독행위인 것을 이렇게 물어보면 다섯 개의 지문 중에서 승낙받을 필요가 없는 것을 찾으면 의외로 답이 쉽게 나옵니다. 자, 단독행위란 뭐라고요?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단독행위고요.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계약인데 여러분들이 하나 외워야 될 것은 뭐냐면 증여가 계약이라는 것을 외워 두시면 좋아요. 자, 우리가 증여가 계약이라는 것을 알아요.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틀릴 수가 있는데 이런 거거든요. 증여가 계약이라는 것은 승낙을 얻어야 성립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친구한테 야, 야, 막 힘드냐? 어, 너한테 10억 줄게. 그래서 이놈이 싫대요. 그럼 못 주는 거야. 왜요? 승낙, 아, 증여는 단독행위가 아니라 계약이니까 상대방으로부터 뭘 얻어야지만요? 승낙을 얻어야지만 성립한다는 거죠. 왠지 꿈꾸로 주는 것이니까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증여가 계약이라는 건 조심하셔야 돼요. 자, 교제 보시면 법률행위 종류에서 1번 단독행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일방적으로 행하여지는 하나의 의사표시가 성립하는 법률행위 다시 말하면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단독행위인데 두 가지가 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단독행위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나와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한테 3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힘을 대여해서 그 300만 원 채권을 포기하고자 해요. 채무는 면제하고자 해요. 물론 그 친구한테 동일한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채권의 포기 채무 면제는 단독행위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화장실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먼 사람 보고 친구야 돈 갚지 말아 하고 백날 얘기해 봐야 채권이 소멸되는 건 아니에요. 그 친구한테 승낙은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 친구를 찾아가서 야, 힘드냐? 돈 갚지 말아 라고 상대방에게 얘기는 해줘야 돼. 우리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해요. 제가요. 이 안경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싶어요. 물론 제가 이 안경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동일한 승낙은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소유권의 포기는 단독행위인 거예요. 물론 저는 그냥 쓰레기팀 갖다 버리면 그만인 것이지 누구한테 나 이 안경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따라서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얘기를 해야 된다.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은 돼야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하고요. 얘기할 필요도 없다.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될 필요가 없는 경우 우리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보는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서 동의 채무 면제 취소 상계 취인 해제 해제가 나와요.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알게 되니까요. 그냥 이거 외우지 않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취소 같은 경우 사기를 당했다면 사기를 당했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는데 사기친 놈한테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취소는 단독행위고 다만 사기친 놈한테 얘기는 해야 되니까 취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요. 자 유언 유중이요. 유언 유중이라면 유언의 방식으로 하는 증예 유중 같은 겁니다. 유언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유언 짱을 쓰고자 할 때 누구한테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유언은 뭐죠? 단독행위인 거죠. 그 다음에 그 유언이 성립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유언을 제가 써가지고 몰래 봉투에 넣어가지고 서랍에 집어넣으면 나중에 죽고 나서 뜯어보는 거잖아요. 따라서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거죠. 근데 우리가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 다음에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권리 포기 이외의 권리 포기하는 것 예를 들어서 채권을 포기한다 또는 지상권을 포기한다 저당권을 포기한다 임차권을 포기한다 같은 소유권 정유권 이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교재 보시면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나와 있죠. 재단법인 설립행위 자,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사단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 사단이라는 말은 사람의 집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단법인이란 사람의 집합에다가 법인교를 부여한 것이 사단법인이에요. 그럼 재단법인은 뭐냐 하면 이 재단이라는 말은 재산의 집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교를 부여한 것이 재단법인이에요. 그래서 재단법인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재산이 있어야 돼요. 재산이 없는 재단법인은 뭐 할 수 없느냐 하면 존재할 수 없어요. 왜요? 재단법인이란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교를 부여한 거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 갑이라는 사람의 일정한 재산을 출연해가지고 K라는 재단법인을 만들려고 해요. 그죠? 그러면 갑이 자신의 재산을 재단법인에게 줘야 되겠죠. 그죠? 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 재산을 주려고 해요. 그래서 주려고 할 때 K는 아직 뭐가 없어요? 재산이 없어요. 그러면 재산이 없으면 재단법인은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뭐가 되는 거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단독행위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단독행위라고 하고 승낙은 받을 필요는 없지만 상대방에게 예긴 해야 된다. 의사표시를 도달 지켜야 되는 경우 우리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하고 승낙 받을 필요도 없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경우 우리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와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요.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되는 거죠. 자, 이 정도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계약이 나옵니다. 자, 계약의 개념은 뭐예요?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계약이에요. 따라서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왜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것이니까 나쁜 짓만 아니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자, 단독행위는 자유롭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단독행위는 법에 규정돼 있는 경우만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단독행위 법정주의라고 해요. 자, 아무튼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어차피 승낙을 얻어서 하는 거니까요. 자, 근데 자, 우리가 기초강이기 때문에 개념 정리하기 위해서 용어 정리하기 위해서 민법이 규정된 계약의 종류를 좀 설명드릴까요? 자, 우리 민법은요. 15개의 계약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전용계약이라고 해요. 자, 용어 정리입니다. 첫째 재산권을 이전해주는 계약이죠. 매매 교환 증여 일단 매매와 교환에 대해서는 개념을 정리할 때 우리가 자세히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기초강이기 그냥 돈 주고 사는 거 매매 상호간에 재산권 이전해주는 건 교환 꼼꼼을 받는 건 뭘? 증여 이렇게 개념만 잡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차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에 빌려주는 사람은 우리가 대주라고 하고요. 빌리는 사람은 우리가 차주라고 한다. 자, 대차가 뭐라고요?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인데 빌려주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해요? 대주라고 하고요. 빌리는 사람은 우리가 차주라고 합니다. 뭐가 있냐면 소비대차 그 다음에 사용대차 그 다음에 임대차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소비대차는 뭐냐 하면요. 빌려가지고 소비하고 돌려줄 때는 다른 물건으로 반환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우리가 소비대차라고 해요. 가장 대표적인 가장 대표적인 것은 돈 빌리는 계약입니다. 금전 소비대차 자, 왜냐하면 돈을 빌려서 갚을 때는 빌린 그 돈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같은 금액의 다른 물건 다른 돈으로 갚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소비대차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돈 빌리는 계약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고요. 물론 돈 빌릴 때 이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으니까 소비대차 계약은 무상일 수도 있고 유상일 수도 있는 거죠. 사용대차 빌려가지고 사용하고요. 빌린 그 물건을 그대로 반환해 주기로 하는 계약이 사용대차예요. 임대차도 같습니다. 임대차도 빌려가지고 사용하고 그 물건을 그대로 반환해 주기로 했다면 이게 뭐죠? 임대차인 거거든요. 그럼 뭐가 다르냐. 사용대차는 무상이고요. 임대차는 뭐죠? 유상인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중개사무실을 오픈하려고 해요. 근데 다행히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셨는데 예를 들은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 아버님 건물 1층을 빌려가지고 중개사무실을 열었어요. 그러면 그 물건서 그 사무실을 사용하는데 무상이잖아요. 그러면 저하고 저희 아버지는 무슨 계약을 한 거죠? 사용대차 계약을 한 거죠. 자 근데 저희 아버님이 개업식 날 돼지 머리에다가 이제 돈 찍고 이제 절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아무리 부자지가 아니라도 인마자씨가 주권 줘야지 그래서 제가 아 그래요 아버지 그럼 제가 월 50만원씩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건 뭐가 되는 거죠? 임대차가 되는 거죠. 왜요? 무상이면 사용대차 유상이면 뭐예요? 임대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 노동을 노무를 제공하는 계약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지금 계약 종료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용어를 정리해드리기 위해서 고용이죠. 고용계약은 노동을 노무를 제공하는 대신 보수를 받기로 하면 우리가 고용계약이죠.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면 100만원 준다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도급입니다. 도급은 노무를 제공하고요. 보수를 받게 된다는 점은 고용계약과 똑같습니다. 다만 뭐가 다르냐면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이죠.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우리가 건설 현장에 도급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지어주면 페인트 칠을 해주면 100만원 준다 1000만원 준다 일의 완성을 요건하니까 그게 도급인 건 맞아요. 근데 꼭 건설 현장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중개사무실을 오픈해서 중개보존원하고 계약을 하는데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 주시면 제가 당신께 200만원을 드립니다. 라고 계약을 했다면 그건 물론 고용계약인가요. 근데 이렇게 계약할 수 있죠. 자 기본급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당신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거래 계약을 성사시키면 중개수수료에 50%를 드리겠습니다. 계약을 했다면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그건 뭐가 되는 거죠? 도급 계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현상광고입니다. 은근히 시험이 중요한 계약입니다. 현상광고는 노무를 제공하고요. 보수를 받고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까지는 도급 계약과 같습니다. 다만 뭐가 다르냐면 청약을 광고로 한다는 점이죠. 청약을 광고로 한다는 점에서 도급 계약과 차이가 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를 잊어버렸어요. 겨울이 다가오는데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심부름센터 같은데 가가지고 우리 강아지를 찾아주시면 제가 50만원 드리겠습니다. 계약을 했다면 그건 뭐예요? 도급 계약인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 강아지를 찾아주시면 50만원 드리겠다는 내용을 전단지로 만들어가지고 전봇대에 붙이고 다녔다면 그건 뭐가 되는 거죠? 현상광고가 되는 거예요. 감사빛이죠? 일회 완성 원료권으로 보수를 지급한다는 전까지는 보급 계약과 같은데 청약을 뭐로 하고 있습니까? 광고를 하고 있다면 이게 뭐죠? 현상광고가 되는 거죠. 위임입니다. 위임도 책에 많이 나오는데 위임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해주는 계약을 우리가 위임이라고 해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해주기라는 계약을 우리가 위임이라고 하고요.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무상이지만 유상이 될 수가 있고요. 위임계약에서 일을 맡긴 사람을 우리가 위임인이라고 하고 일을 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수임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죠. 엄마가 전역밥을 준비하는데 두부가 없어요. 아들 네가 내 대신 마트 가가지고 두부 한모 사오라. 그랬더니 아들이 좋대요. 그러면 두부를 사야 되는 그 사물은 누구의 사무입니까? 엄마의 사무입니까 아들이 대신 처리해준다면 뭐죠? 위임계약인 거죠. 원칙적으로 무상이니까 두부 한모 사왔다 그래서 그 아들이 엄마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놈이 안 간다고 막 날린 거야. 그래서 그러면 네가 엄마 대신 두부 사오면 내가 천원 줄게 라고 했다면 그 위임계약은 뭐가 되는 거죠? 유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임이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해주기라는 계약을 말하고 원칙이 무상이지만 계약 등으로 유상으로 할 수가 있고요. 물론 두부를 사라고 시킨 엄마는 위임인 두부를 사다 줘야 될 아들을 뭐가 되는 거죠? 수임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임치입니다. 임치계약은 물건 보관계약입니다. 물건을 보관해 주기로 한 계약을 우리가 임치계약이라고 해요. 여기서 용어인데 임치인 수치인 누군지만 알면 돼요. 자 제 친구가 저한테 야 카메라 좀 보관 좀 해줄래? 좋다 라고 했다면 제 친구가 저하고는 뭐죠? 물건 보관계약 임치계약을 한 거고요. 물건을 보관시킨 제 친구는 뭐가 되죠? 임치인 물건을 보관해 주는 저는 뭐죠? 수치인이고요. 물론 임치계약은 무상일 수도 있고 유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아 여기까지 왔죠. 그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유형에서 기타입니다. 조합 조합은요. 여러분들이 농업협동조합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 원래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는 계약이거든요. 근데 우리 가장 대표인 것이 뭐예요? 동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친구하고 반씩 돈을 내가지고 포장마차를 운영하기로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동업한다 그러는데 법적으로는 조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조합하면 동업자 이렇게 떠오르시면 되고 조합 계약하면 동업계약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종신정기금 종신 죽을 때까지 정기적으로 돈을 주기라는 계약을 말하고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뭐죠? 연금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우리가 연금이라는 말을 법에서는 민폐법에서는 종신정기금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화해 어렸을 때 많이 하셨죠. 친구하고 싸우면 뭐 하셨습니까? 화해하셨죠. 그게 화해요. 어른들이 싸우면 화해하지 않고 합의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화해라는 표현도 쓰고 합의라는 표현도 쓰고요. 무슨 계약이죠? 분쟁을 분쟁을 종결시키기로 하는 계약이죠. 분쟁을 종결시키기 원하는 계약을 화해 계약이라고 하고요. 흔히 합의라는 말을 쓰죠. 마지막으로 여행 계약 여행 계약은 여행 계약에 그냥 설명드릴 게 없어요. 근데 제일 특이한 것은 여행 계약이 원래는 민법의 규정이 없었는데 시험법은 아닙니다. 최근에 계정을 통해서 여행 계약이 전형 계약으로 추가된 거죠. 그래서 이 15가지의 계약이 우리 민법의 전형 계약이고요. 민법 15개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비전형 계약이라고 하고요. 외우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이런 계약들이 막 튀어나오겠죠. 튀어나오더라도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되겠다는 제가 계약의 개념을 설명드렸어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교재 보시면 합동행위라는 개념이 나오죠. 합동행위 간단히 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계약이라는 것은 두 개의 의사표시가 교환적이라는 것 교환적 마주보고 대립된다는 거죠. 근데 사단법인 설립행위와 같은 법률행위는 여러 개의 의사표시가 있지만 그것은 대립되고 교환적인 것이 아니라 사단법인 설립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향해 나아거든요. 그래서 구심적이다 의사표시의 개념이 그래서 우리가 합동행위라고 합니다. 합동행위란 사단법인 설립행위와 같은 의사력의 의사표시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으로 하나의 목적에서 모이는 것을 우리가 합동행위라고 해요. 근데 조심할 것은 합동행위라는 것은 최근에 개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다솔의 태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합동행위는 잊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법률행위하면 그냥 계약과 단독행위 두 가지만 가져갈 거라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서 채권행위, 물권행위, 줌 물권행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